지난 4일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경찰이 20명을 넘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체포했고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시위대를 단념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한 것처럼 많은 학생이 졸업식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미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30일 컬럼비아 대학교를 점거했던 시위대를 해산시킨 이후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5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 집행기관이 졸업식 기간 평온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위에 관해 연설을 했고 대통령 선거본부의 미치 랜드리우 공동의장은 5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드 유니언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장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거듭 비판하면서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 모든 끔찍한 시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간대학 마이클 트로고트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트루고트 교수는 시위가 계속될 경우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e protests generally do favor Donald Trump because they are contrary to the views of a large portion of his supporters and they would be more likely to turn out while on the other hand they could depress turnout among young people mostly Democratic who would support Joe Biden. 바이든 대통령은 7일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노력에 관해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정에 출동하고 11일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새로운 선거집회 준비로 바쁜 한 주를 보낼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형사재로 일정에 관해 받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정에 관해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